자 그 다음에 채연이는 오늘 통문장인데 아 그리고 요일 바꾼 거 알죠? 수업 요일 66 통문장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맞추고 그래요 who am I?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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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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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y cold castle okay okay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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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디에서 인 마이 콜드 펜스로 매열에 대한 자 누가 많은 박쥐들이 뭐한다 산다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live의 뜻이 뭐예요 살다 하다시죠 그렇죠 너와 함께 너와 함께 그니까 윗 유괴츠으로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많은 박쥐들이 살고 있니 많은 박쥐들인데요 이거 안 망길어 봤자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많은 박쥐들 그럼 안 망길어 봤자 데이죠 데이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니 where do they live where do they live 너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았습니다 됐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am never sleep at night 오케이 슬립이 아니고 어떤 시 슬리피 와야 돼 I am never sleepy I am never sleepy I am never sleepy at night 그럼 밤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그럼 너는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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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 비동사죠 그러면 when are you never sleepy 그렇죠 너는 언제 절대 졸리지 않니 when are you never sleepy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hen are you never sleep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am never sleepy at night very good I am never sleepy at night 이쪽에서 다음 문장 낮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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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다, 나는 잔다. 누가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여기 나는 잔다가 영어로는 뭐죠? I'm sleep. I'm sleep. 누가다 만든 방법, 누가, I got, 뭐한다, sleep한다. 누가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비이동사, 하다시, do, does, did, 양념시, will, can, should. 중에서? 네. 하다시, do, do, sleep, 했듯이 뭐예요? 잔다. 잔다, 잠자다. 슬리피는 잠이 오는 이지만, 어떤 시지만, 슬립은 잠자다라 하다시죠? 네. 자, 그러면 낮 동안이랑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네. 그러면 언제 너는 자니? 너는 언제 커다란 상자에서 잠을 자니? 라고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웬 자, 언젠데요? 웬 웬 웬 웬 웬 웬 웬 웬 슬리피 슬리피 슬리피입니까? 슬리피 하다시가 와야죠. 인어, 라스트 박스 네. 네. 넌 언제 커다란 상자에서 잠을 자니? 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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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юд śی 웬 웬 When do you sleep in a large box? 라고 물어봤더니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다음 장. The box is filled with dirt. Very good. The box is filled with dirt. 그러면 흑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흑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흑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흑은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how 오케이, 무엇인데 how입니까? why 그렇죠, 왜입니까? 이건 왜입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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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은 what 이에요? 이제 익혀야죠. what what is what is the box anything that 오케이, 그래서 그 상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다 누가 상자가 뭐한다? 채워져 있다.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음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얘 보입니까? 네. 얘 뭐예요? 음 음 M, E, Z, R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B동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반만 길어봤자 하나예요, 러시예요? 하나예요, 러시예요? 어, 하나요. 하나요. 남자입니까? 응. 여자입니까? 그럼 뭐 한번 길어봤자? It It is filled with is 오케이, 그래서 그곳은 채워져 있다? It is filled 그것은 채워져 있니? It is filled Is it filled 오케이, 그 상자는 채워져 있니? It is box filled 오케이, is it 필드 했네요. It is 필드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hat is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box is filled with the 오케이, very good. 계속해서 I can see myself in the mirror 그렇지 I can see myself in the mirror 자, 그러면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myself in the middle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넌 누구를 볼 수가 없니? 라고 묻고 싶다면 누구를 볼 수가 없니? 누구를 볼 수도 없니? 누구를 볼 수 없니? guess 누구를 볼 수 없냐고, 살 누구야, 여기 보면 누가 내가 뭐한다, 볼 수 없다 Olympic 누가 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넌 누구를 볼 수 없니? Who can you se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 you see? Who can you see? 그랬더니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계속해서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그러면 마늘 이란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너는 무엇을 정말 싫어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항상 누가 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뭔지 봐야죠? 누가? 나는 뭐한다? 정말 싫어한다 이게 누가 다죠?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예요? 하다시 두더 두디드예요? 양념식 윌켄슈드예요? 하다시 하다시 해이트의 뜻이 뭐예요? 싫어하다 싫어하다라는 하다시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정말로 싫어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really hate? 그렇죠 넌 무엇을 정말 싫어하니?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really hate? 라고 물어봤더니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갈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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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really hate? I really hate garlic 그 다음 계속해서 People's neck look very delicious to me Okay 자 look people's neck이 아니고 next야 됐습니까?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사람들의 목들 여럿 암만 들어봤자 They look very 그것들이 매우 맛있어 보인다 They look very delicious 사람들의 목들이 매우 맛있어 보인다 People's neck Very delicious to me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매우 맛있는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매우 맛있는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매우 맛있는 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매우 맛있는 이란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매우 맛있어 보인다 Very delicious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당연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떤 이란 질문을 해야 된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의 목이 너에게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어 그쵸 사람들의 목들이 매우 너에게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 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우 했으니까 이제 지금 누가다를 만든 방법이 여섯 가지 아니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보면 되겠죠? 룩의 뜻이 뭐예요? 봉... 봉인다 봉인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하다 시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하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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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시. 하다 시, 하다 시, 하다 시 How do they look to you? How do they look to you? How do people's next look to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people's next look to you?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People's next look very delicious to me Very good 자 말하기는 정말 많이 늘었어 쓰기가 문제야 쓰기 연습했어? Delicious 이런 거 다시 쓰기 연습했어? 캣스 쓰기 연습했어? 쓰기 연습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 치지 여기 연습 좀 했어요 뒷면에 활용해서 어려운 부분 쓰기 연습한 다음에 시험 치세요 어? 잘했어 오늘 둘 둘 둘 둘